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오늘은 월과 오조 시청자분들과 함께 주식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왜 주식투자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다른 분들, 아마 주위에 있는 분들이 왜 관심이 많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큰 것은 물론 최근에 금리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예금과 채권에 비해서 위험도가 큰 것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관심이 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흔히 얘기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젊은 분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실제 투자가들은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들 나눠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위험도가 좀 작으면서 즉 손실 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매우 작고 돈을 벌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주식이 좋아 보이더라도 위험도가 크다라는 말부터 하면 많은 분들이 멈칫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증권에 관련된 피배분이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위험도가 적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렇지만요. 실제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손실은 커지기 마련이고 수익은 짓고리인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실망을 많이 하고 역시 이 길도 아닌가 봬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욕을 하기 마련이고 자격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월가의 전략가들이라든가 투자를 공부하는 학자들 그리고 실제 투자자들은 모두요. 리스크 대비 즉 위험도 대비 수익 즉 리턴이 큰 것들을 측정해서 잘 한번 찾아보라는 노력은 주식시장이 현재 현대적인 주식시장이 생기는 일에 끊임없는 그런 고민이었다는 것도 다르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밸레이션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ER, PBR, PSR 이런 것들이요.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익 대비 얼마, 매출 대비 얼마, 시가총액 대비 얼마, 이런 등등이요. 수익 대비 얼마, 현금 흐름 대비 얼마,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어떤 밸류에이션 즉 아무리 좋은 주식도 좀 저렴하게 살려는 노력들 때문에 출발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밸류 시험 지표는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 위험도에 대한 측정은 실제로 말로만 했죠. 이게 특정한 위험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것들도 노력을 하게 됐고요. 기대되는 수익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떤 합리적으로 노력하는 연구가 끊임없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즉한 어떤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나 지표라고, 지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샤프 비율 내지 샤프 지수라는 것을 아마 들어본 분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냐면 펀드를 가입하거나 할 때요. 펀드를 상품을 가입하거나 설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고 뉴스에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샤프라는 분이요. 1991년에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샤프라는 이름을 본인의 이름으로 따라서 샤프 비율 내지 샤프 지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상당히 복잡하고 통계의 어떤 비율 자체는 이렇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딱 그림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위에서 R은 자산 수익률이고 무이험 수익률과 코스피 같은 지수의 수익률 등등등 같이 나오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R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도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얘기해서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고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면 머리가 엄청 아프고 듣다 보면 머리가 아파서 포기하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주 가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펀드에 말씀드렸던 대로 펀드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데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그 수익이 갖고 있는 수익이 얼마만큼 성과를 내겠느냐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샤프 비율 내지 샤프 지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똑같은 자산이랑 비슷한 투자를 했을 때 보면 샤프 비율이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이 좋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펀드, B라는 펀드, C라는 펀드, D라는 펀드 있는데 결과는 다 같을지 모르죠. 수익은 1년 동안 10% 올랐고 20% 올랐고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마디마디의 어떤 변동폭, 우리가 변동폭이라고도 하고 위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변동폭이 적은 것이 있었을 것이고 변동폭이 큰 것이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샤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적은 와중에 이익도 컸던 것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샤프 지수, 샤프 비율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니터의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어떤 연구기관, 거래소에서 올해의 대표적인 가장 우수한 펀드 수익, 펀드를 발표한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 보면 항상 샤프 비율이 높은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도, 안전한 와중에서도 주가의 수익이 좋았다라는 것을 샤프 비율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어려운 얘기를 왜 했냐. 과거의 어떤 펀드라든가 과거의 어떤 ETF 성과 이런 것들의 성과를 논의하는 것, 논란 얘기하는 것은 별로 큰 중요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통계라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절대로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에 긴 역사가 있어가 보면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판단의 기준을 삼을 수 있지만 과거의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았다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설명할 길은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데 어려운 얘기는 그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을 앞부분에 기본적인 개론을 설명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릴 것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주식들이 소위 높은 샤프 비율을 갖고 있을 만한 주식이겠냐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주식을 잘 정리해서 사서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비슷한 수익을 낚시라도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낌 같은 느낌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IBA 중에 하나인 것이라고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는 워낙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델을 발표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고, 높을 고자입니다. 하입니다. 하이. 하이 샤프 레이셔 포트폴리오 바스켓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한국어로 하면 고 샤프 비율 바스켓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펀드 평가나 이런 기업 성과의 평가가 과거의 수익률을 갖고 과거의 변동성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의미가 별로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주식들이 고 샤프 비율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펀드를 포트폴리오를 한 50개 종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위에 11개 섹터 골고루 해서 그걸 발표하는 것이 바로 고 샤프 비율 바스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수익률은 우리가 뻔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지 않습니까? 분모는 위험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변동성이 얘기하고 앞서 워낙한 표준 편차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요. 일단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데요. 분자는 앞으로 12개월의 주가의 컨센서, 개별 주식의 목표 주가의 컨센서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센서스까지의 괴리율을 우리가 예상되는 12개월 동안의 목표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분자가 되겠고요. 분모는 뭐냐면 과거 한 6개월 동안에 개별 주식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옵션의 변동성을 갖고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변동성을 생각해서 분모와 분자를 갖고 분모와 분자를 갖고 계산하면 기대되는, 그러니까 정확한 과거는 우리가 샤프 비율이라고 각오치지만 앞으로의 예상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되는 샤프 비율이라고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걸 갖고 순서대로 매기면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은 레코드가 있는 거죠. 1991년부터 지금까지 40년째 계속, 42년째 계속 해온 것이 바로 골드만삭스의 포트폴리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2.4%포인트 정도의 수급을 올렸고요. 10번 중에 한 6번에서 7번은 시장을 이겼고 10번 중에 서너 번은 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2022년에는 10%포인트의 초과 수익을 냈다는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일찌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죠. 다만 이 골드만삭스는 3개월이나 1년마다는 것이 아니라 6개월마다 포트폴리오를 발표하는데요. 오늘 우리 월거워드 우리 시청자분께는 이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계산법으로 나온 것 중에 10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나눠주면 이 표를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DC 네트워크라든가 아마존, 타이슨푸드, EQT, 시티그룹 등등등등등이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들에 따르면 S&P500의 지금 연간 12개월 동안의 기대 수익이 14%가 되겠고요. 6개월 동안의 변동성은 31%이기 때문에 평균 기대 샤프 비율은 0.3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에 따르면 가장 높은 건 DC 네트워크의 2.5 정도 되는 것이 있겠고요. 아마존이 1.5 정도 나오고요. 최일정 0.9에서 평균보다 좀 상위에 있는 것들을 고른 종목들이 여분에 표에 나온 주식이라고 되겠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알만한 것들만 그래프만 잠깐 보는 거로는 마지막으로 끝내겠는데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마존도 샤프 비율이 몇 수치 잡혀있다? 표를 보시면 1.5배로 나와있고요. 글로벌 페이먼트는 글로벌 결제기간인데요. 글로벌 페이먼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1.6이라는 수치가 나십니다. 일종의 빼가라가 나와있고요. 그리고 시티그룹도 마찬가지 은행 주식은 상당히 주목받는 거로 되어있는데 시티그룹이 0.9라는 수치를 기대 샤프 비율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꿈이죠. 실제로 위험도가 적은 높은 수기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도 평가하고 기대 수익률도 월가의 목표치의 컨센서스 대비의 그런 기대 수익률과 뽑은 나름대로 골드망사스의 기대 고샤프 비율 포트폴리오에서 각 섹터별로 가장 높은 고샤프 비율이 있는 조수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